마지막 날이에요. 일단 똑같은 옷이랑 똑같은 모자랑 자켓은 똑같은 걸 묶고 있어요. 근데 거의 최대한 비슷한 걸로 있어요. 모자도 최대한 머리도 좀 비슷하게. 비슷한가요? 귀걸이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귀걸이도 똑같은 옷이. 귀걸이도 똑같은 옷이. 귀걸이도 똑같은 옷이. 아파. 목 미끄러. 안 들어가. 이렇게 나와? 껌질까지 쭉 들어야 돼. 이거 아래 안 나오게 해. 엉덩이 좀 안 나오게 해 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와이파이 켜요. 개인카메라가 제게 돼버렸어. 아니 근데 저밖에 안 했어요. 이제 연결해요. 연결이 됐어. 그럼 그 어플리케이션 켜요. 이제 두 장 됐어요. 14장. 조금 걸리죠? 지금은 트위터. 지금은 트위터. 안녕. 아 흥들리네. 꼭 눌렀다가 찍어야 돼. 꼭 눌렀다가 찍어줘. 찍어줘. 근데 학교 때 어떻게 하지? 응? 좋다. 인스타도 올려야 되고요. 이제 트위터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도. 사진이 많아야 돼요. 사진이 많으면 많아서 좋아요. 다다익살이죠. 어? 왜 안 그러지? 가끔씩 써요. 가끔씩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기념하고 싶을 때? 12장 중에 7장. 4 업무드 중에. 내가 뭔대로 볼까요? 잘 안 돼요. 이제 생방 하면 끝이에요. 하트를 몇 장 해놨겠죠? 하트 몇 장 해놓은 거를 편집해야 돼요. 휘도랑 왔다 갔다 한번 해봐요. 하이라이트도 왔다 갔다 해보고. 그림자도 왔다 갔다 해보고. 이거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 설정값 저장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폰에.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 장 찍을 때. 제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게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역이는 보성지. 그 색깔. 그리고 가끔씩 해요. 눈, 코, 입은 안 하는데 머리카락은 해요. 근데 화보 찍거나 이럴 때. 아니 머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머리는 이렇게 화보가 막 되잖아요. 그럴 때는 머리 보정을 좀 해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밝기, 룰렉 포인트, 채도. 근데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요. 원래는 저만에 뭐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회사한테 전송 중입니다. 컨펌은 이제 받고. 저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가 1년 4개월이면 풍얼을 입는다고. 입술 정도에 혼자 바르거든요. 4개월의 disturbed 밖에. 물론가요? 컴백, 오프.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갑니다. 이만 간이 너무 많이 빠지멍 sang. 핸드폰 5만원. 추러요. 핸드폰 7만원. 핸드폰 4만원. 가장 빠른 1년 4개월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진짜 너무 감사했고, 또 좋은 모습을 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민은 이렇게 되어있는 걸 받았어요. 사진 찍어야겠다. 한 번씩도 안 돌리진 않았는데, 그냥 엄청 떨렸어요, 진짜. 왜 이렇게 떨려지 못해. 엄청 덥고. 오늘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멤버들이 좋아해주셔서.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뭔가 축하? 박수 쳐주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현장에 있어서 막 박수 쳐주시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되게 좋은 경우라고 하고, 진짜. 제일 빠른 2년 4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 레츠고!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올게요. 우선 이제 선물 증정 좀 해드리고. 너 안 받았니? 재현! 자주 못 가긴 했어요. 나도 안 받으세요. 아니야, 주셨을 거야. 매점 몰라도 주시는 게 있어. 네, 이거 케이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브이앱 하려고, 브이앱 할 때 쓰려고 갖고 왔어요. 펜키에 이거! 잘 붙였습니다. 예쁘죠? 이제 브이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이앱 해주세요! 선생님! 잠깐만, 입술 한 번 봐라. 매너 매너. 또 팬분들을 향한, 기본적인 예의죠. 입술 바르기. 왜냐면, 입술 색이 없으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어. 나는 생어릴 때도 입술은 꼭 발라요. 반짝이가 묻었네, 묻었어. 오, 예뻐. 네, 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추워 보려고 갖고 왔어요. 다 같이 볼까요? 자, 보이나요? 자, 하나, 둘, 셋. 박수! 인기가요. forever. 안녕. 감사합니다. 급하게 가서 죄송해요. 안녕. 자, 파이팅. 생크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좀 길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옷 갈아입고 있어요. 뭐 하는지 다 알려줘요. 생일필 챙기는 중. 뭐 하는지 다 알려줘요? 올림픽에 썼거든요. 생일필 챙기는 중. 생일필 챙기는 중. 이제, 집에 가고.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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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ksi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트레칭.